아유 여전하시네요. 어서 오십시오.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. 모처럼 생방송 하시는 걸텐데 아침 일찍 나오시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? 모처럼이 아니라 개그우먼 되고 생방송을 할 일이 없어서 현장이 긴장되기보다는 너무 신기하네요. 아이고 특히나 오늘 사실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참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. 네 무엇보다 또 우리 아침마당을 주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어쩌면 저보다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또 그런 분들 앞에서 제 경험담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좀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출간하면서 정말 과분한 위로를 받고 있어요. 그 위로를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닐까 또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 또 다른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용기 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. 일단 이 박수의 의미는 3년 전 겪으신 아픔에 대한 큰 위로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의미는 이번에 내신 책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. 스스로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만 그 책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책을 내신 것도 뭔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신 거겠죠. 네 사실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.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보호자 대기실에 거의 털을 잡고 살다시피 했어요. 그 시간에 좀 비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시작이 되었고요. 읽히기 위한 글을 쓰게 된 거는 아이와 이별한 후에 거의 제가 천일에 가까운 시간을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아이만을 위해서 지내다가 아이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. 그때 이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. 사실 쓰면서도 내 글을 과연 궁금해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분께서 책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것도 맞지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게 동력이 되어서 또 책을 썼는데 그 덕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잠깐 읽어봤는데요.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. 말씀도 워낙 잘 하시더라고요. 더욱이 그 풍성한 이야기를 가슴에 와닿게 잘 풀어내셨어요. 사실 저도 한 25년 전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덕에 한 병원 생활의 1년 반 정도 보호자로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병원 풍경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들과 엄마의 관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경들을 아주 세밀한 눈으로 관찰하셔서 적어내셨더라고요.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눈물과 기쁨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어쨌든 더욱이 책의 인세를 아주 좋은 일에 쓰시는 분이에요. 그러게요. 어린이 병원 하나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시기로 했다고. 제가 이제 생색을 좀 내고 싶어서 책에 그 문구를 넣은 게 발단이 돼서 이곳 저곳에서 정말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.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눈물로 완성한 책은 맞지만 아주 시원하거나 혹은 아주 따뜻한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쓴 글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의 기부는 이 책을 구입해서 또 읽어주신 분들이 다 같이 해주는 기부라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이름으로 기부가 되는 게 송구할 따름이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도 사실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 저희도 너무 무겁게 가지 않을게요. 네, 그럼요. 물론 서우 이야기할 때는 마음 한편에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기쁨을 찾으신 부분에서는 또 기쁨과 웃음도 표현해 주시고 그냥 오늘은 현주 씨의 감정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럼 힘든 얘기지만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. 서우가 남겨준 온기가 어떤 거였는지요. 서우가 제 아들하고 똑같이 2014년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준비할 때 더 저도 이제 서우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사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그 고통을 참척, 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상처는 딱지가 않지만 그래도 엄마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서우에게서 찾은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. 그 먼저 떠난 서우가 엄마에게 보여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 먼저 첫 번째 세상이었습니다. 비행기 착륙 후 소다진 수십 통의 전화. 제가 2018년의 어느 날 제가 또 존경하는 동생이자 동료인 개구먼 장도연 씨와 함께 저희가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서우를 데려가서 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행길에 올랐어요. 그 아침에 서우는 건강하고 멀쩡했던 얘기네요. 그래서 엄마 갔다 올게 하고 인사를 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전화를 켰더니 정말 많은 전화와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남편에게 와 있고 아버지에게 와 있는 게 지금 서우가 좀 안 좋으니까 바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. 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도연이는 돌아갈 티켓을 뛰어다니면서 찾아서 다시 돌아왔어요. 그래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집중치료실 안에 너무너무 몇 시간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보기만 해도 차가운 냄새가 나는 기구들을 달고 누워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생경에서 감히 다가가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재우실 거예요. 약을 좀 그만 써서 깨워주세요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실 말씀이 못 깨어나요. 며칠 안에 사망하게 될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 당일에 그렇게 저희의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원래 몸이 좀 안 좋거나 허약하거나 멀쩡한 아이가 왜 그러진 않았고요.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책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추측을 이런저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그날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제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억하심정으로 어떤 경솔한 말을 내뱉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요. 또 그 시간 안에 남편과 저는 서우가 저희에게 정말 귀한 존재이듯이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의 귀한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것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. 너무 사려 깊게 생각을 하시네요. 어쨌든 그날 아침에 서우와의 인사는 마지막 인사가 됐고 그 시간 이후에 병원 생활은 시작됐고 서우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힘든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.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죠. 그럼 그날을 2018년도면 서우가 몇 살일 때예요? 내가 이제 다섯 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. 한창 이쁠 나이인데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.